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기술동향 2062호에 있는 2021년 9월 7일에 발행한 인공지능기술동향입니다 2022년 9월 버전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여기는 두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동향 인공지능이 지금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지 대한 약간 거시적인 안목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여기서 기술동향이라고 했지만 실제 인공지능을 구형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은 여기에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2년 9월 현재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향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느냐는 방향성을 볼 수 있고 제가 이 주제를 발췌를 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기술적이든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영역이든 시험에 자주, 기술사 시험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이 기술동향을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정리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기본 철학과 베이스가 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동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주제는 같은 어가 인공지능 성수도 5단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거는 또 1교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이걸 시험의 2교시든 또 다른 주제와 엮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일부 안개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같은 어가 인공지능 성수도 5단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거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즉 성수도 모추리티 모델이죠 성수도 모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의 인공지능 수준을 인공지능 수준을 포지셔닝해 주는 역할을 하고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고자 할 때 현재 자사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적절한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참조 모델로서 성수도 5단계 모델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1번부터 5단계가 있죠 보통 우리가 5단계 그러면 CMMI에 대한 모추리티 모델도 5단계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성수도 모델 TQM3라고 하는 성수도 모델도 도정통정초의 5단계 모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성수도 모델은 보편적으로 5단계로 많이 나눠진다는 거 일단 거기로 접근하시고 각 성수도 모델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냥 관망하는 단계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의를 끄는 단계고 끝에 있는 5단계는 주변 환경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계거든요 즉 여기 AI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아예 DNA로 녹아 들어가서 모든 업무가 다 AI와 접목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5단계거든요 그러면 1단계와 5단계 사이에는 굉장히 간극이 있잖아요 그 간극을 조금 더 잘게 쪼긴 게 레벨 2의 액티브고 레벨 3의 오퍼레이셔널이고 레벨 4의 시스테믹입니다 그러면 레벨 1이 관망 단계인 Awareness, Active, Operational, Systemic, Transformational 이 주제는 일단 함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그레이드 수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MMI나 도네티큐엠설이나 얘네들의 우리가 인지되는 레벨 수준과 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용어만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 Awareness 같은 경우는 관망 단계라고 그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인지하는 단계 인공지능 기술을 인지하는 단계고 Active는 실험 단계입니다 즉 POC, Tool of Concept을 통해서 그냥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것저것 해보는 단계가 2단계 Active 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인 Operational 단계는 이게 비즈니스에 조금 접목을 해보는 단계예요 활용하는 단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기 위한 단계고 4단계인 시스테믹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업적으로 출시하는 단계예요 인공지능 탑재한 제품을 내거나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출시되거나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AI 가전제품 백색 가전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 5단계는 가장 최적화 된 단계입니다 Transformational 단계 기본 요소로 활용되는 단계고 이때는 중요한 키워드가 기본적 요소, 즉 DNA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그냥 자연스럽게 조직의 DNA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로 접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별로 어렵지 않죠 AAOST AAOST 5단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 기술 동향인데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설명드린 인공지능은 어떤 기술이 어떻게 쓰인다 이런 개념보다도 약간 거시적인 전략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현재 어떤 패러다임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어떤 요소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동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데이터 연산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오픈소스 생태계 그 다음에 고객 이 네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키워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즈니스 전문가구 할 때 또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발전을 하고자 할 때 데이터 연산 처리 장치 즉 컴퓨팅 파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생태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중요하다 사용자가 중요하다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개 관점이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답을 쓸 때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각 기술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로 현재 발전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느냐 맥락 데이터를 활용한다 적응형이다 그 다음에 복합적이다 멀티모달이다 책임있는 생성 엣지 일단 맥락 적응 복합 멀티모달 책임있는 생성 엣지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두 개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하고 인공지능 민주화는 뭐랄까 약간 그 좀 사회공학적인 느낌이 드는 패러다임이에요 맥락은 컨텍스트 데이터 즉 맥락 데이터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거는 같은 해에서 말한 여기 같은 해에서 말한 from big to small and wide 이 중에 핵심 키워드는 small and wide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맥락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작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겠다는 거죠 같은 해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응형은 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복합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학습의 효율을 향상하는 것 서로 다른 인공지능을 융합하거나 결합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기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멀티모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수치, 데이터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유형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현재는 자연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연의 처리가 끝나면 자연의 처리가 고도화되면 그 다음에는 멀티모델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융합되고 복합되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인공지능으로부터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패러다임, 멀티모델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던 거 책임있는 인공지능이 윤리 문제예요 기업 인공지능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될 비즈니스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이슈를 다루는 게 책임있는 인공지능이고요 사회적 가치나 위험, 신뢰, 투명성, 공정성, 편견 완화, 설명 책임 XAI라고 하는 설명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안전, 개인정보보험이 규제 준수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인공지능도 말하는 거고 생성인공지능은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창조하고 광범위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신뢰 개발 플랫폼 지금 우리 상장회사들 중에서 인공지능, 신뢰 개발 플랫폼 제가 알기로 한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4, 5개 정도, 5,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략기반이나 의류발전에 활용되는 생성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조금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디페이크 같은 거 있죠 사람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가짜를 진실인 것처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GPT-3 같은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거 엣지 인공지능은 엣지라는 말을 아시는 것처럼 중앙서버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클라인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엔더포인트나 데이터웨이 엣지 서버 같은 클라이언트 로컬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내장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타이네 ML 같은 거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엣지에서 그걸 체력이 되기 때문에 모델 압축 기술 같은 거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공학적인 패러다임에 가고 있다는 인공지능 엔지니링하고 인공지능 민주화가 있어요 인공지능 엔지니링은 데이터옵스, 모델옵스, 데브옵스를 포함해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중단 없이 모델을 개발, 운영, 유지, 관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핵심 키워드 뭐죠? 중단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인공지능 민주화는 보통 민주화라는 말이 우리 기술적으로 나오면 일반 대중이 그걸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구들을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 시티즌 개발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에 AI API 제공하고 있죠 AI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를 무료로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민주화의 한 축이라는 거고 그 이야기들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는 데이터 연산 처리 장치하고 오픈소스 생태계하고 그 다음에 고객 사용자겠다고 했는데 오픈소스 생태계라는 말이 여기에 또 포함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구글이나 아마존의 AI API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이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잔히 정리하시면 다양한 우리가 토픽 풀어나갈 때 지금 이 강의의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4목들입니다 몇몇에قت definitely 몇몇에 판매하기 chance 5 6 5